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은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다. 우연은 없다. 언제나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일어나야 할 일들만이 일어난다. 일상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비범하고 비범하고 신비로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다. 모든 것은 전 우주가 함께 계획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나타난 것이다. 아니 그 모든 일 자체가 우주의 작용이다. 내가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저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도 내 앞에 당신이 서 있는 것도 그 모든 일상이 전 우주가 함께 주는 춤이다. 미래 실패 죽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운 현실을 만들었을 뿐이다. 진실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최악의 창조물이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이와 같이 선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안도 저기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언제나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애를 행하라.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애를 행하 bravo bang 양 Rugby 달콤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애를 행하 단계 아래로 위로편 Пр 400점